수고물 폭풍을 왜 떠나? 미쳤어요? 주약 먹었어요? 꺼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불장난이면 잠깐 불 꺼질 때까지 놀다가 불 꺼지면 그냥 딴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 어떻습니까? 마이크 소리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혼자용으로 세팅한 거고 방송용으로 하면 자 보세요 소리가 시구 평평 소리 믿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깨지죠 이분 궁금한데? 근데 혼자용으로 세팅을 바꾸면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 기열이 형이 어빙빙이라고 합니다 똑같애! 하는 행동이 똑같애! 근데 이러면 안 깨져 왜 그러냐면은 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게임컴 그리고 여기 송출컴 당연히 송출컴은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방송을 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털보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좀 들어보세요 문제가 이제 벌어진 게 제가 이제 집에서도 닌텐도를 하고 싶으니까 스위처를 샀습니다 스위처라 함은 일종의 멀티탭 같은 거예요 군용 멀티탭 그래서 이걸 샀어 그러니까 제가 세팅을 했는데 이 세팅할 때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캡쳐보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랑 스위처 캡쳐보드를 통해서 전달되면 음성이 깨질 수도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스위처를 빼고 직접 다시 연결을 해봐서 똑같이 가동을 하면 스위처에서 뭔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회선도 다른 거 바꿔가면서 해서 아 그러면 회선이 문제일 수도 있고 스위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근데 내가 선을 다 꽈놔서 다 뽑고 긴 선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근데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스위처를 통하면은 음성이 깨질 확률이 존재하느냐가 알고 싶은 거야 아 옹냥이 왔네? 어 그전에 안 깨졌어 그럼 그게 문제지 바보야 뭐 하는 건데 근데 내가 한동안 방송을 안 했잖아 한동안 방송을 안 해서 어디서 변수가 발생한지를 모르는 거야 스위처 빼보고 해봤어 그걸 안 했어 왜냐하면 선이 제한되어 있어서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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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괴로울 거 같아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해볼게요 알았어요 으취 으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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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님이 지구평평설을 믿어요? 봐봐 직접 연결했는데 오셔가지고 지구평평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직접 연결했는데 지구평평설은 뭡니까? 봐봐 스위처 문제 아니지? 선이 문제네? 근데 선도 바뀌었어 스위처 캡쳐보드에서 뺐나요? 예 예 뺐어요 껐다 키면 될 것이다 그럼 껐다 켜보겠습니다 한번 선이 문제가 아니고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전에 쓰던 세팅으로 선까지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원래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왜 깨지냐 했는거죠 재밌었는데 슬슬 말씀드려야겠네요 한잔에 전화해서 화력발전소 전기인지 수력발전소 전기인지 물어보세요 화력전기가 좀 거친 감이 있음 지랄하지 마시고요 원자력이 좋은데 지랄하지 마시고 샘플레이트가 달라서 그럼 끊김 피치 변조가 생기는 것 같은데 5인패에서 샘플 설정이 44 100인지 48인지 확인해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게임컴 소리 설정 출력 쪽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어 냥이가 어 냥이가 뭘 샘플레이트를 동일하게 설정하자 44.1이 있고 48이 있는데 48로 하겠습니다 출력 표시 누르기 아! 이래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송용 센팅을 하고 김밥이 아닌 김계란 김계란이라고 해야지 어? 요 아 9천 악력 약해짐 2번과 3번 범인은 주파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옹냥이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음 주에 히오스 하는 거다 수고물 폭풍을 왜 떠나? 미쳤어요? 주약 먹었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언제적 히오스야 옛날에 침착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꺼져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한때 불장난 같은 거 아닌가요? 그 불장난 뭐 다음 주까지 갈까요? 나 다음 주까지도 좀 불장난 그 불씨 다 꺼지지 않았나? 아직 안 꺼졌다고 아니 뭐 평소에 하지도 않는 놈들이 뭘 자꾸 히오스야 솔직히 여기서 하던 사람 없을걸? 히오스는요 내가 진짜 누차 말하는데요 히오스가 왜 재밌냐면 처음에서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히오스가 재밌는 이유 히오스는 초반에 하거나 진짜 그거를 팀플레이로 쫀쫀히 하는 사람이나 딱 그 두 명 중에 하나가 돼야지 재밌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섯 명이 진짜 그냥 착착착착착 했을 때 그냥 조직력으로 깔아 뭉개버리는 이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봤고 떠나보내봤기에 또 다시 가슴 아프게 실은 스장님의 마음을 왜 모르는 거야 이 바보들아요 사랑 안했다고 왜 재밌냐 자 봐봐요 롤을 제가 요즘에 왜 안 합니까? 오랜만에 롤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템이며 뭐며 복잡해 짜증나 뭐 익혀야 되는 게 뭐 그렇게 많고 짜증나 근데 히오스 세 개가 없죠 히오스는 노템 노 스트레스 뭐 산무 산무 게임인데 뭐 하나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접속하자마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돼 지지고 먹고 그냥 진흙탕에서 막 어? 똥을 뭐 입으로 싸든 귀로 싸든 뭐 지금 내가 똥 싸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굴러가 왜 굴러가? 히오스는 오브젝트가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 곡물이라고 쳐봐요 무슨 골짜기죠? 공포의 골짜기였나? 골짜기가 있으면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알려줘 야 여기로 모여서 이거 먹어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돼 가서 오브젝트 싸움 하고 세 개 모으면 자동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돼요 진짜 몰라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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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골짜기 그래 진짜 진짜 몰라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롤은 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섯 명 뭉쳐있다가도 지금 내가 우리 뭉쳐있어야 돼 어디로 퍼져야 돼 모른단 말이야 근데 히오스는 알려줘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똥을 싸는지 뭐하는지 몰라도 내가 내 몸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어찌됐든 굴러가서 AOS 게임을 하고 있다는 쾌감을 줘요 그게 블리자드에서 추구했던 게임 설계이기도 하고 왜 AOS 게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 가볍게 캐주얼하게 해 스낵 먹듯이 해 10분? 12분? 15분? 끝내 어차피 빨리 끝나니까 지지도 없어 그리고 하다가 히오스는 역전이 되라는 말이죠 하다가 마지막 수련의 메타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재밌지 역전의 쾌감도 느낄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게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다가오는 거야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거보다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해? 뭐 롤도 그렇고 배그도 그렇고 뭐 스타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은 히오스는 진짜 그게 더 강해 왜냐하면은 그 주기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는 공동 분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오스를 킨 순간부터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요 멤버 중에 한 명이 잘 됐어 그래도 엠빵입니다 수입을 엠빵 해야 돼 밖에서 개인 활동을 하고 와도 엠빵을 해야 돼요 물론 아이돌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개인 활동을 인정해주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안 해주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하는 건 개인 활동을 인정을 안 해주고 개인 활동을 해도 엠빵을 때려 버리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엠빵을 때려요 사실 아이돌 그룹에서 잘나가는 멤버가 계속 돈 벌고 막 하면은 조직력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에서 불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개인 활동 열심히 해서 벌어오는 멤버는 멤버대로 엠빵 때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 멤버 중에 시세많은 멤버가 있어? 이러면은 벌어오는 애는 벌어오는 애대로 스트레스 활동 못한 애는 왜 자꾸 쟤만 밀어주는 거야 하면서 스트레스 이게 이렇게 디오스는 이런 식으로 내분이 일어나는 어떤 폭탄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어요 롤은 그냥 하다가 아이씨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타월을 밀든 뭘 하든 자기의 인생을 살러 가 조지면 조지는 대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영안이 덜 있는 거야 왜냐? 자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했으니까 히오스는 아니야 혼자 살 수가 없어 물론 혼자서 막 두 명 따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롤보다 훨씬 그런 사례가 적다는 거야 그리고 히오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또 나 같은 사람이 많아 나 같은 사람 뭡니까? 묻어가기충 묻어가기충들이 많아요 왜냐? 롤에서 머리 아파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 도피성으로 묻어가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 AOS는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는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묻어간단 말이야 재수 없으면요 팀에 다섯 명이 다 묻어가기충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역시 또 스트레스 그걸 어느 정도 다 해서 이해도 높은 다섯 명이 화합을 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짜 빠르게 게임 굴려가면서 하면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진 않았죠 프로의 경기를 봤을 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이런 얘기 있죠 히오스는 대회 볼 때가 되게 재밌다고 맵도 바뀌고 그리고 운영이 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대회에는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유저를 잡을만한 매력이 굉장히 좀 부재했다 나야 사실 방송을 하니까 되게 고수부 유저들이 나랑 팀을 하면서 간접적인 버스를 태웠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랭하는 사람들은 내가 느낀 어떤 무력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오스 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한때 이제 불장난 한때 불장난일 수밖에 없다 원래 이번 주에 히오스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옹냥이가 물어봤는데 제가 여행 갔다 가지고 못했거든요 뭐 하게 되면 한번쯤은 쪄서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오스를 안 보다가 침착맨 옛날에 되게 오랫동안 했대 제가 롤 하듯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뇌 빼고 아무도 기대하나 아무도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뭐가 있겠지 그거마저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시공 설치 기사였었잖아 돌아와 히오스 저도 이제 애정이 있지만 놔줄 건 놔주자는 거야 뭘 놔줘 잡은 적도 없는데 아니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잡는다는 게 아니고 히오스에 대한 미련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장난이면 잠깐 불 꺼질 때까지 놀다가 불 꺼지면 그냥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 두리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 야 야 냄새 아 야 너 너 먹어 아 너 먹어 아 그니까 먹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이 냄새나는 두리안을 한 명 골라서 먹는 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딱 했어 쳤어 아 아 너 걸렸다 먹어 먹어 없어 아 안 먹어 먹어 해서 먹었어 근데 어? 반대? 하나씩 좀 주섬주섬 코는 이미 마비됐어 후각은 호겁추겁 이제 먹는 거지 그리고 먹을 때는 몰라 다 먹고 다음날 야 다음날도 또 먹자 근데 마비됐던 후각이 다시 열리면서 자고 나서 똥 냄새가 다시 나면서 이제 맛은 대충 알겠고 이제 안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오시공 멤버들 뭐합니까 요즘에? 무슨 장송의 프리랜처럼 지금 뭐함? 내가 그 오시공에서 명우 님도 만나고 가족여행에 테스크톱 들고 가서 경기 출전하던 의사 선생님은 뭐하나요? 요즘에 죽음의 치과 의사 뭐하십니까? 아 야구 보세요 아 내가 요즘에 진짜 경황이 없어가지고 교류가 없어요 해변킴 정민이 형 규리님 규리님 뭐하셔? 붕짱 어제 로그인 소식 있었음 아 그래요? 붕짱은 뭘 해도 잘 살거야 정보야벽 집에 가서 시공을 설치하던 때에 칭찬된 나이는 지금의 야벽보다 한 살 어리다 세대가 안 바뀌었다 고대로 갔네 하긴 우리 시작할 때는 그 위에 나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 신정민 캐스터가 히오스 대회 만들자고 해서 오가오가에서 히오스 e스포츠 대회가 시작됨 참고로 님도 참가했잖음 아프리카에서 그거 지원해가지고 꽤 오래 했어요 시즌3인가 까지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하이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대회도 열고 그랬었어요 스폰서 구해가지고 하이드 선생님 아 오늘 히오스 하셨습니까? 아 홍코노 선생님도 아 나 그 침착맨 4대 실현 참고로 제가 뭐 여러가지 있어요 침리단의 실현 뭐 이렇게 있는데 침라툴은 의외로 쉽게 깨구요 침대인간도 의외로 쉽게 깨 근데 이제 침리단이 좀 힘들고 침레이서는 아예 깬 사람이 없어 왜냐면 침라툴은 공감이라도 어떻게 하면 나머지 잘한 사람이 어떻게 우겨 넣어가지고 깨는데 실제로 내가 침레이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4명이 다 프로게이머가 같이 하셨어요 근데도 졌어요 그것도 그냥 프로가 아니구요 블리즈컨 우승의 주역들이 막 같이 했는데 침디브는 하지도 않았어요 침디브는 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침디브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 실현 실현 얘기하니까 좀 땡기네 옥냥이 들어와 옥냥이 실현 받아야겠지 안오는데요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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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해 잠깐 나 히오스 깔아야돼 생각해보니까 일단 깔아놓자 16기가? 미.. 근데 히오스는 그럴만해 히오스는 피격감이 좋아요 피격감이 타격감이 없다고 막 옛날에 까였거든요 피격감이 좋아 시체도 막 날라댕겨 뭐 그리고 웃긴 짤이 많아 히오스는 짤 한번 추라이 해보세요 침레이씨가 여기서 굴담 보여서 혼자 먹으려고 뒤로 넘기고 찍어서 같이 우리 편을 넘겨서 먹을려고 하는데 공포를 해가지고 먹음 나집.. 나집호가 좀비벽으로 못들어와 못들어와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는거라 순간이동에서 딱 가는게 아니야 점멸처럼 순간이동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는거라 물리적인 벽이 있어서 못 돌아가다가 뚜껑 뚜껑이 5마리 다 맞고 아 귀엽기네 이거 주옥 같은 게 많아 이게 형 나 딛고 아 옥하 옛날의 히피스라는 시리즈 원작자입니다 병건 씨 드디어 돌아온 건가요? 당신은 절대 히오스를 떠날 수 없는 몸이에요 아 선물 선물 있지 나도 근데 스위스 가서 형 선물 사왔어 아 그래? 네 선물 먼저 받을게 어? 내 선물 줄 때 같이 줘 그러면 아 네가 먼저 갔잖아 안 사왔지 어? 안 사왔지 아 사왔어 뭔데? 말해봐 일본에 진짜 나 이거 스포라서 촬영이라서 자세하게 말을 못하는데 진짜 사람이 안 사는 섬에 갔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특산품 사왔단 말이야 사람이 안 사는데 특산품을 팔아? 아니 별로 안 사는 그리고 내가 그때 너 준다고 했던 태국 가서 선물 아 그래? 교환식 하자 그러면 이거 이거 이게 태국에서 만들어서 다 퍼지는 거야 그거 내 거예요? 응 형 쓰던 거 주지 말고 새로운 거 있지? 그거죠 그거죠 아 히오스 다 깔았다 갈까? 어 어 사자왕님도 계시네 어? 어? 하이드 선생님? 어 진짜 오랜만에 돼 최고 마지막에 한 게 관우 아서스네 형 1년 전에 했다 1년 전에 어? 나 띄아블로 해야지 앙포에 몽설이 쳐라 하이드 선생님이 힐러잖아 죽을 수가 없지 하이드 선생님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 전 프로가 두 명이나 있는데 우리 팀에 전투가가 두 명? 전 프로 아 아.. 오덕님도 점프로 였지 오인키로 가자 오인키로 이거 W 하나 요즘에? 이거 될 것 같은데? 저는 제느가 미는 게 더.. 배럭 하나 남아가지고 이거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빨리 고립이라도 넣어야 돼. 하하 느려. 아 내가 죽으면 안 됐네. 신난다 상대가 억지로 핵 깎으려고 그런 핵이랑 같이 막았으면 치가 뿔려서 핵으로 항상 막을땡 어 잡혔다 잡혔다 화재전환 급기 화재전환 어허 미쳤다 미쳤소 미쳤다 미쳤소 미쳤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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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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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몸으로 맞기 몸으로 맞기 어? 어? 많다 많다 좋다 좋아 아! 에이! 어? 디바 좋고요 땀따이 땀ig 땡에해요 흐흐흑 흐흑헣헣헣허 아! 빵이에요 아 나도 뻥질 캐릭터야 일어나라 통치야 이거 어떡할거야 가고싶어요? 여러분들 가고싶어요? 가고싶으면 죽게하고요 파티장 줘봐 형 파티장 줘봐 저 배낙이요 기주력식으로 이기고싶어 파티장 줬어? 이걸로 가 어 무장이 오운대선 재밌는데 에쿨잼으로 가 죽게 보여드릴게요 언제 끝남? 언제 끝나네 끝난다니깐 하지마 형 괜찮아 이거 시간 끌고가 다운다운다운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그 뭐야 싹 쓸어버려 매 찰 때만 나 그 타워에다 씀 뭐라고 말해 식품게임 아니었나? 아니 왜 칼관람이 더 오래 걸림? 이게 매일이야 형 쌩 쌩 빵이예요 피하고 쥉 빵이예요 륨 깨 쎄 빵이예요 겐지 이렇게 맞으면서 그냥 때림 자신감 아셨죠? 홈런은 자신감 홈런 볼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는 흡푸퍼 흡혈의 오우라 해야겠다 흡푸퍼 위에 먹었어 우리가 먹었어 아래 캐는 아래 캐는 아래 캐는 이거 캐는 캐는 캐 흡푸퍼 오케이 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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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안죽음 아 개빡돌아 아 내가 죽어 저게 아 아니 강아 유도함! 유도함! 오히려 좀! 아래 아래 쳐 쳐 쳐! 큐큐큐큐큐큐 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우리 핵제력이 1번 되요? 아 뿜바오 개얼마다 진짜 흰 들어가나요 자 자 아 절대 살려 유에소가 잡고 유에소 초달 반! 아니 초달 왜 안나올냐 아니 아나 진짜 모인 아 나로 모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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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아니 거짓말 안 지고 진짜 레알 너무 잘하고 아니 방금 진짜 레알로 약간 소름 돋았어 아니 초파린거 맞아요? 나 힐러였네 체질이 아니 나 이거 나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뽕 맞고 힐 들어오고 마지막에 레가로 수면까지 맞춰가지고 살았어 나이스! 와 칭재웅이었네 죄송합니다 안할게요 이제 좀 봉인 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네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지고 마다 즐기고 이거 혹시 적히면 언제 빌리는 건가요? 적힌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박제구나 아니 근데 열어보지도 않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병건이 형 어? 평가 하나 지워줄게 어? 뭘 지워? 이게 2024년 3월 31일에 제일 먼저 나간 거 하나 있거든 요거 요거 하나 지워줄게 내가 오늘 건 적지 말자 그러면 아니 요거 내가 지워준다니까 2024년 3월 30일 새벽 3시 5분 신창민이 가장 피곤하다고 했다 종수 형이 덜 피곤한 척 동조를 하며 같이 나갔다 내가 이거 지워줄게 병건이 형이 가장 먼저 피곤했다고 했다 요거 지워줄게 알았어 알았어 나만 지워줄게 나 진짜 이거 지운다 앞에 것만 아 지워봐 그거 빨리 일단 나 지우면 형 거 지울게 아 하지마 돌아오더니 아 진짜 왜 그래 이거 안 지우고 싶어 이거? 아 아 이거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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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와 그러면 저거 안 적힐 때까지 끝까지 계속 게임 하다 가는 건가요? 24시간 동안?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적어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발 안 나가면 혹시 계속 히오스 하시나요? 히오스는 아닌데 저도 이제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열쇠 잠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나오세요 이제 문 밖에 계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는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엔 특별 케이스로 제가 먼저 나갈게요 와 감사합니다 예 갑니다 아 갔어요 갔어요 끼올마녀님이 끝까지 안 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하지 않음에도 침척맹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접속을 종료하였다 굉장히 많이 피곤했나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방송 편집의 과정이 너무 고대로 된 걸로 파악된다 노동과 휴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소탄대식 소탄대식 이라고 한다 적은 걸 탐하다 큰 걸 밀린다는 이야기 공량이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고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인지구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